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들의 면역효과가 수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의 재산은 가구당 10만 달러씩 13조 5천억 달러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만 년 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우전공사의 버지니아 지역 우체국에서 대규모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도 수요일까지 체감온도 100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들의 면역효과가 수년은 지속돼 부스터 접종이 불필요할 것이라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와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평생 갈 것으로 예측된 반면에 노년층은 3차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기다리던 승정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들의 면역효과가 수년은 지속돼 부스터 접종이 불필요하다는 첫 번째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주리즈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명문 사립대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이 전문지 네이처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불식시켜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대학의 연구 결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접종 완료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면역효과가 적어도 수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나온 변이 바이러스에도 면역효과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들은 면역기간을 늘리거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3차 부스터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mRNA라는 방식으로 개발돼 거의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 연구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면역효과가 평생 지속돼 앞으로도 부스터 백신 접종이 전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이 연구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의 면역효과가 수개월밖에 지속되지 못해 올 가을이나 겨울 3차 부스터 접종을 다시 맞아야 하고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불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면역체제가 약한 노년층과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스터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워싱턴 대학교 연구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방식으로 개발돼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 연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보다는 면역효과 지속기간이 다소 짧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별도의 연구에서는 미국선은 생산만 할 뿐 접종하지 않고 있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차 접종한 지 30주 후에 3차 부스터 백신을 접종한 결과 면역효과가 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3차 부스터 접종에 이용할 백신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의 재산은 지난해 가구당 10만 달러씩 13조 5천억 달러나 늘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30년 만에 최고치로 2008년 대불경기 때의 8조 달러 감소와 상반된 것으로 수조 달러의 정부 돈풀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 주식시장의 화랑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을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가 파악한 나는 고통을 겪었으나 미국민들은 불경기에서는 폭이 드물게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재산은 2020년 한해 13조 5천억 달러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가구수는 1억 3천만 가구이기 때문에 미국민 가구당 평균 10만 4천 달러씩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물론 재산 증가분 13조 5천억 달러의 70% 이상인 9조 8천 4백억 달러는 상위 20% 부유층에게 돌아갔으며 전체 44%는 주가급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층은 정부의 직접 지원금은 받지 못했으나 부동산과 주가급 등의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위 20 내지 40% 사이인 중상층은 2조 4천 2백억 달러, 중산층은 8천 1백억 달러, 중하층은 4천 2백억 달러, 하위 20%는 5백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연준은 밝혔습니다. 조소득층은 지난해 10월 체킹어칸트의 밸런스가 전년에 비해 50%나 급증해 정부의 직접 현금 지원금 덕분으로 보였는데 대부분 생필품 구입과 비용 납부, 빚 상환했었기 때문에 재산 증가는 적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지난해 코로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미국민 가구의 재산이 30년 만에 최고치로 급증한 것은 수조 달러를 푼 정부의 긴급 지원과 이에 따른 부동산과 주가의 급등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한 해에만 3월에 2조 6천억 달러, 12월에 9천억 달러 등 코로나 9호 패키지로 3조 5천억 달러나 긴급 지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제로금류와 채권 매입으로 수조 달러의 돈풀기 정책 여파를 시중에 파급시켜 부동산 가격과 주가를 급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주택가격은 지난해 중간평균가가 처음으로 3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 5월에는 35만 달러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1년 전에 비해 올 1월에는 14% 5월에는 23.6%나 급등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주택 소유자들은 이용가능한 재산가치 즉 호흠에퀴트가 늘어나 언제든지 그만큼 현금을 꺼냈을 수 있게 됐으며 저리의 재용자로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의 기준으로 꼽히는 S&P500 지수는 팬데믹 불경기 동안 오히려 29%나 급등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불경기 시절 38% 폭락과는 상반된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빈부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2만 년 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존재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익한 돌연변이를 가진 집단이 동아시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진들은 밝혔습니다. 조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만 년 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전 세계 26개 지역의 2,500명 이상의 개념을 연구한 결과 동아시아 현대인의 DNA에서 유전적 각인을 발견했습니다.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리지에 따르면 한반도, 중국, 일본 및 베트남 등에 위치한 5개 국가의 유전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연구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유익한 돌연변이를 가진 집단을 발견했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생존 우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세 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에서 시작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대만 유전자 샘플에서 다른 지역 유전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유전자 조각 42개를 확인했습니다.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난 시기는 900세대 전에 해당하는 2만 년 전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이 퍼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과거 감염병 유행에서 인체에 유입된 고대 바이러스 유전자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2만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는 것은 앞으로 세대에 걸쳐 이러한 팬데믹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애리조나 대학교 진화생물학자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변이 바이러스가 더 퍼지기 전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서 하루빨리 팬데믹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연방우전공사의 버지니아 지역에서 대규모로 우체국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일하고 있는 우체국에서는 어느 때보다 이번에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직에서 2, 3년 있어야 정규직으로 되는 기간도 대폭 단축해 전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들에게 안정적인 연방공무원 직종으로 인기를 끌어온 연방우전공상의 버지니아 지역 우체국에서 이번에 대규모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페어팩스에 있는 메리필드 우체국을 비롯한 버지니아 우체국에서는 이번에 수십, 수백 명씩 비교적 대규모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채용되면 통상적으로 계약직에서 2, 3년을 경과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과는 달리 매우 빠른 시일 내 풀타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 도전해볼 만하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책으로는 PSE, 즉 우체국 보조요원 중에서 메일 프로세싱 클럭이 있고 MHA라는 메일 핸들러 보조원도 있으며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의 캐리어, 집배원 직종도 있습니다. PSE 메일 프로세싱 클럭은 우체국 안에서 자동기기 또는 수작업으로 우편물을 분류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메일 핸들러 어시스턴트는 우편물을 선적하고 하역하며 이동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 지역으로 구분되는 캐리어, 집배원들은 우편 차량을 끌고 다니며 직접 우편물을 배달하게 됩니다. 우체국 직원들은 연방 수준의 임금과 융통성 있는 근무 시간, 유급휴가와 건강보험 등의 베네핏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 채용에 관심 있는 한인들은 첫째, 우정공사 웹사이트 usps.com에 접속해 맨 아래에 있는 커리어를 누르거나 처음부터 usps.com slash careers를 클릭합니다. 둘째, 잡 검색란에서 버지니아를 클릭하면 지역별, 직책별로 채용하는 정보들이 나옵니다. 셋째, 채용에 응모하려 할 경우 이 우체국 사이트에서 본인의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자신의 이메일로 등록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한 번 작성하는 데 2시간을 잡고 중단 없이 채용 응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우체국 응시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신원 조회를 거치기 때문에 범죄 기록 등이 없어야 채용되기 쉽습니다.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일종의 서류 심사와 인성검사를 거쳐 합격자는 잡 오퍼를 받게 됩니다. 채용이 되면 2주 후부터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이론에서도 수요일까지 90도 이상 오르고 습도까지 겹친 체감온도는 100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이 같은 폭염은 목요일에나 다소 수그러들고 주말에는 80도 대 중반 또는 초반으로 더 내려가 7월 4일 독립기념일인 일요일에는 불꽃놀이 등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이론도 서부 못지않게 숨막히는 한증막 폭염이 강타당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론의 오늘 최고 기온이 90도 중반 아래를 기록했으나 습도까지 겹쳐 체감온도는 100도 안팎까지 치솟은 폭염의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에도 90도에서 95도를 기록하는 폭염이 지속되고 습도 또한 여전히 높아 체감온도는 역시 10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은 적어도 수요일까지 지속돼 지난 주말을 합하면 닷새 연속 숨쉬기조차 어려운 고통을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목요일에나 비올 확률이 다소 높아지는 대신 체감온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비올 확률은 수요일까지는 30%에 불과했다가 목요일에나 60%로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90도 대 초반으로 다소 기온이 낮아지고 저녁에는 곳에 따라 던더스톰이 몰아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한랭전선이 내려와 80도 대 중반 또는 초반으로 내려가 7월 4일 독립기념일 일요일에는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날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부지역이 워싱턴 수도권 이론보다 훨씬 심각한 찜통폭염이 휩쓸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의 일부에서는 한낮 최고기온이 120도까지 치솟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서부지역의 대부분은 건조해 그늘 또는 건물 내에서는 동부의 습도 높은 한증막 폭염보다는 견디기 쉬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등 중부에서는 토네이도의 강타당에 심각한 임명, 재산 피해를 보는 등 미 전역이 이상기후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